49절, 별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선택받은 자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? 예수님한테 이런 이원성의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는 성령짜리에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의 세계라는 건 우리 혼과 육의 세계죠 다른 말로 애고의 세계입니다 자, 혈육의 자녀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 둘인 세계고요 둘의 세계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건 하나인 자리 I am 영원한 나의 현전자리, 성령자리입니다 이 하나자리에 접속해라 자, 하나가 되어 선택받은 자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선택받으신 거예요 하나가 되면 선택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육성으로 들어보죠 하나가 되어 선택받은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그동안 마음이 가난한 자여 뭐가 가난하다는 거야 이런 것만 들으셨죠 더 직접적으로 하나가 된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왕국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가 되신 분은 천국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하셨나요? 하나가 돼서 발견하셨나요? 오로지 하나인 자리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둘이 돼요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배고파가 붙으면 배불러에 반대가 되고 그렇죠? 나는 머리가 좋아하면 머리가 나쁨에 반대가 되고 뭔가 둘이 생겨요 난 살아있어 그러면 죽음에 반대가 돼요 그런데 I am에서 끝나요 그냥 I am에서 그냥 끝나요 뭐죠 이게? 이 하나인 자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 하나인 자리 태어났다 죽었다도 없는 그냥 I am 자리에요 현존하는 그 자리에요 거기가 아버지 왕국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대들은 그 자리에서 왔으면 예수님 말씀 끝내주죠 하나가 되어 선택받은 자 하나가 돼야 되고요 하나가 된 자는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가 되고요 축복을 받게 되고요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대들은 그 자리에서 왔습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고향이고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가셔야 할 곳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자리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자리는 이 자리 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자리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요 모든 이원성을 초월해서 하나인 성령 온 우주의 하나인 성령 자리에 접속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에 접속했다는 거고요 아버지랑 하나가 된 거니까 그게 선택받은 거고요 그 자리가 천국이고요 모든 건 거기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여러분 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몰라요 무조건 몰라 왜 몰라라면 하나가 되어버리냐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몸뚱인지 마음인지 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몰라 하고 있으면 오직 존재할 뿐인 상태가 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존재할 뿐인 그 상태 그게 하나 된 자리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영에서 천국이 먼저 이렇게 구현돼요 그게 혼과 육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천국이 확장되면 영의 진리가 혼에서도 육에서도 구현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현상의 천국이고요 지금 하나 된 자가 바로 그 접속하는 천국은 본질의 천국이고요 49절 말씀입니다 안 어려우시죠? 일반인이 들면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안 어려우시죠? 이상하죠? 한정한 LGBT 한정한 LGBT 한정한 자고 유치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